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알아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적. 이제는 떴어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치한 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또다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간에 생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처음보다 더 좋은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고백이 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예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기적을 베푸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아구스 진우스는요. 기적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찬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바탕으로 하느님을 믿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과 은총을 받아서 천국에까지 이르는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식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오늘 이 내용은 처음 행하신 것이 가난 혼인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입니다. 이 표적 속에 숨어있는 영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헬라로 세메이온이라 그러는데 증거란 뜻으로 하느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증거를 하기 위한 초연, 자연적인 기적의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으시고 또 포도주가 모자라므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30세 공생회를 시작하신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가 일어난 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물이 또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도다 이걸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삶이 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희망으로 또 무한한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는 새로운 피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 2장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음식을 포도주를 내고 치안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도도다 하니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가치 없는 이 물이 또 정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그 속에서 하느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하느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정말 그 하느님의 참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절대 순종하는 참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강단 말씀에 내 인생의 절대 명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예수께 붙잡힘 받은 삶으로 또 부름의 상을 향해서 언약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이라는 이 원단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간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혼례의 성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셔서 빌립에 이어서 나다나엘의 제자를 삼으신 때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결혼잔치에 베풀진 가나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마을로부터 한 6km 떨어진 그런 가브나움 베사들을 통해서 디베라 가두에 가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또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청한 그 날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것이 답이 되고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도 초청하고 함께 한다면 우리 문제를 해결받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이 기적을 일으키는 정말 선지자여 재생의 왕의 싱글탈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정 지금 우리 모든 현재 여러 가지 문제사건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당황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기뻄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기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온인 집에 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하느님의 도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가 없으면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은 축복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신학자 칼비는 내가 부족할 때 주님께서 나의 피로를 채워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모자라는 것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하느님 앞에 부족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모친 마리아는 벌써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바로 하인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거부했지만 또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요청을 듣고 그대로 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장 예수님은 이렇게 거절을 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그분이 예수교도라는 것을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 거절당하고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해도 우린 끝까지 그것을 믿고 도전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버드대학교 지였던 와렘 베니더 박사는 미국의 최고의 기업인 500명을 선정을 해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공통점을 조사했습니다. 첫째 그들에게 큰 꿈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또 찰거물이 같은 그런 끈기와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800개 안은 누가 뭐래도 끝장을 보는 끈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은 신앙이 안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위대한 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하느님 앞에 쓰임 받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0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또 지금 우리 장당진 결석자와 세 가지를 놓고 지금 스타트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현장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 교회 안에 하느님 앞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 성취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래서 끝까지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릇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역전의 기적입니다. 6절입니다. 6절 7절에 보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여섯이 노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드디어 그 집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발을 씻는 또 용도로 쓰이는 문 입구에 돌항아리 여섯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그리고 그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 합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는데 참으로 이 놀라운 것은 아기까지 물을 채웠는데 그 아기까지 포도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들이 조용히 주인을 믿고 행한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은 돌항아리 여섯에 다 물을 채운 후 거기에 떠다가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가나오는 잔치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물은 세상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공생에서 예수님의 공생이 제일 처음 일어난 기적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님 앞으로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요 능력을 받을 사람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이 같은 인물은 하느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변화시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사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포도주를 담는답니다. 20년자가 되는 날 20년산 또 그리고 19년산 18년산 등 처음으로 처음에는 가장 오래된 것을 대접을 한답니다. 그런데 모두 취해서 제대로 이 맛을 분별할 수 없을 때 걸레에 담은 맛없는 것을 내놓는답니다. 그런데 연회장에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마시고 그 연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10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해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치환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온 것을 보고 놀라워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버릇을 고칠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천성이 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던 사도바울 또 허랑방탕하던 탕자 어그서티는 예수 글소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로 속의 누룩과 같이 인격과 습관과 생각과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 표적은 가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며 이 포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축복에 권인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물 같은 인생이 포도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다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물이 변해서 귀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난의 그 기적은 여러분의 가정의 기적이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기적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조건이자 기적의 조건입니다. 오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25시 영원한 응답 하늘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초월적인 응답을 누려서 스타더만 운동의 삼교줄로 현장을 정복해서 2024년 1만 성도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한 도전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비 바렌스는 말하기를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을 바란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하실 때 정말 그대로 응답되고 또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가나에서 베풀었을 때 많은 또 가장 감동을 받은 사람은 연회장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또 제자들의 것을 보고 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아서 하느님의 영광을 돌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빙여의 기적으로 또 정말 남자만 해도 5천명을 먹게 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삶입니다. 믿는 자만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질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하면 역사가 변하고 가정도 변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또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 20장 30절에서 3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하느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3인 1조 스타트만 운동 또 4천만 대 운동 2, 3길 치유 서밋에 내가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느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더 큰 기적이 계속되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구합니다.